기원전 69년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하는 진한에 6개의 부족이 만든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하루는 6부족의 촌장들이 사로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다. 나라의 임금이 없으니 질서가 없고 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니 마땅히 임금을 추대해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을 세우자는 의견에 6촌장들이 모두 찬성하고 초대 임금을 찾았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촌장 중 하나가 높은 산을 올랐는데 나정이라는 우물에 유난히 빛이 나는 광경을 보았다. 그것 참 이상하구나 우물에 빛이 나다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순간 타고 왔던 촌장의 백마가 나정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 기이함에 홀린드 촌장이 우물가로 가보니 큰알이 단정하게 놓여있었다. 촌장이 알을 만져보니 갑자기 미세하게 떨리고 급기야 쪼개져버렸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산의 아이가 울고 있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다니 이는 하늘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임금을 내려준 것이리라. 이렇게 말한 촌장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나머지 촌장들도 그 아이의 비범한 모습에 임금이 될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족장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훗날 왕으로 모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이의 이름을 세상을 밝게 다스릴 사람이라는 의미로 혁거세라고 짓는 것이 어떻겠소? 이에 족장들이 찬성하고 이름을 혁거세에 성은 깨어난 알이 둥그스름한 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박으로 정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그날도 족장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 주제는 박혁거세. 이대로 장가 안 가도 있어도 좋은가였다. 갑자기 아래서 태어난 아이라 부모가 있나 형제가 있나 얼마나 외롭겠나 우리가 아무리 잘 보살펴준다고 한들 한계가 있을 것이니 이쁘고 섹시한 와이프를 점지해주미 어떠한가. 이에 한 족장이 무릎을 치며 찬성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듣자하니 사랑리에 있는 알령정이라는 우물가에 닭을 닮은 용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입술은 닭의 부리처럼 생겨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혁거세처럼 예사롭지 않은 탄생이니 그 레벨이 맞지 않습니까? 이에 족장들이 그 아이를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얼굴을 씻겨주니 닭같은 부리는 떨어져 나갔다. 족장은 이 시내를 부리가 떨어진 곳이라 발천이라 이름 짓고 부인의 이름은 알령정에서 이름을 따와 알령이라 했다. 그렇게 여섯 족장은 경주의 남산 서쪽의 궁궐을 지어 두 아이를 정석껏 기르고 결혼을 시켜 훗날 왕과 왕비로 삼아 기원전 57년 나라를 세우니 이름을 살아버리라 했다. 왕이 된 박혁거세는 능력이 뛰어나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대하니 그의 치세를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농업과 양잠을 하며 나라의 매출을 극대화하니 백성들은 배부르고 등따뜻해 태평성대를 누렸다. 나라의 형편이 넉넉해지자 기원전 37년 서라벌의 수도의 성을 쌓아 금성이라 이름을 지었고 기원전 32년 성 안에 궁궐을 지었다. 사로구군 훗날 6세기 지중왕 때 신라가 된다. 혁거세는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하늘로 올라가고 7일 뒤에 몸이 땅으로 흩어져 떨어졌다. 혁거세가 죽고 얼마 후 왕후 또한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합하여 장례를 치르려 했다. 그러자 큰뱀이 나타나 합장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리자 할 수 없이 몸을 다섯으로 각각 나누어 지금의 경북 경주시 탑동에 오롱으로 묻었다. debrief하자